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있는 그곳에 주님은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꼭 다시 모이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던가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한 것은 고생만 했지 어려움만 겪었지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때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해야 되느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은 더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바울 자신이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큰 환란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큰 환란이 핍박이 임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결혼이 좋으냐 독신이 좋으냐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냐 독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큰 환란이 임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직 마음을 주님께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 여러분 중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는 이 구절이 마음에 특별히 와닿지 않는 분 또는 비웃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때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여전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니 이 말씀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우서 3장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우서 3장 8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죽게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회개하여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거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구원 받기를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뒤로 미루고 계신 거죠 그러면 언제 끝이 오는 겁니까? 구원 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가 분명히 갈라질 때입니다 구원 못 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죄인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했는데 그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게 끝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든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시든 그게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 역사는 끝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면 그날이 내일이든 그날이 내일이든 2000년 뒤에 오는 일이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살고 200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엉망으로 살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 후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금 온 이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서 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게 될 때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새겨 들을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과 또 핍박이나 환란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뜨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권합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슬픈 사람은 우는 사람은 더 이상 울지 않는 슬픈 일이 없는 것처럼 기쁜 사람은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것처럼 무엇을 물건을 산 사람은 마치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31절 하반절에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마음의 소원도 감정도 다 바뀌게 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오고 나면 모든 게 다 달리 보이는 거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면 그 슬프고 기쁜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뭘 사고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권세를 잡는 것 다 중요하죠 마지막 날이 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이 무언지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관심도 가지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도 않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면 진짜 영원한 것 그때만 진짜 중요하게 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중요하고 내 육심보다도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가서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사실은 너무나 후회스럽고 비통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눈이 뜨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활란 날에 염려 없이 살게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결혼한 사람은 핍박의 때가 오면 배우자 신경 써야 되고 자녀들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 마음이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독신자는 그런 활란과 핍박의 때가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일에만 마음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결혼은 염려만 많다 결혼은 귀찮은 일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독신으로 살면 마음이 편안하다 독신으로 살면 걱정할 게 없다 독신으로 살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독신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정말 자기 중심 개인주의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결혼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독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혼이냐 독신이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란이 닥칠지라도 품이 있게 살면서 마음이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품이 있게 살고 마음의 헛갈림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결혼도 유익한 것이고 독신도 유익한 것입니다 데이빗 베너가 쓴 거루간 사귐의 눈뜨라라는 책에 보니까 그 저자가 어느 모임에서 크리스찬 부부의 삶에 대하여 강연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부부는 함께 살면서 영적으로도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하고 또한 영적인 동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강연을 듣고 어느 여성도 한 분이 대단히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기에 영적인 우정을 다 갖추라니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부부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 영적인 동지까지 되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희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결혼해서 부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위하여 더 일을 잘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 자신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남편이 되어보고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르고 지났을 일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저 자신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만큼 믿음이 있는 것도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서로 유익함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턴은 독신이었던 캐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결혼했던 것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루턴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는 종교개혁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일례 중에 하나가 한 번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여러 어려운 일이 겹치면서 크게 낙심하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리고 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죽은 사람도 없는데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그렇게 곡을 하면 우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 미쳤어? 도대체 누가 죽었다고 이렇게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정말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결혼은 결혼대로 유익하고 독신으로 사는 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유명한 가스펠 가수였던 레라 마리아 그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던 장애인이었고 한쪽 다리도 그저 살덩어리 하나가 붙어 있을 정도 온전한 다리 형태를 가진 것은 한쪽 다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그 태어난 아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3일 동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산모가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나는 내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보여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이 연약한 육신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들려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 농군학교를 세웠던 고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탄생은 또 하는데 어째서 중생도 영생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부터 한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중생하고 그 사람이 영생하게 되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없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요 선교사 출신인 어느 목사님이 그 파손교회에서 한국의 개척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교회에서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주지를 못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을 고생을 하다가 교회 설립을 앞두고 보금학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보금학교 자매 간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자매 간사가 전화로 질문을 하더래요 선교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지요 그 질문에 자기가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셨어요 자기가 선교사로 있을 때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외쳤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집도 없고 그리고 애들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짐도 풀지 못해서 트렁크 끌고 다니고 교회는 섬길 교회는 없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충분합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을 해야 되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 점만 분명하다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결혼과 독신의 문제는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영적인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는 지금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영적인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는 살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온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염란의 문제로 요즘 사회적으로 큰 지금 무리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성적인 욕망이 너무 강해서 염란물이 너무 도처에 많아서 염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있다면 배우자가 있다면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가 염란물을 보겠습니까? 염란물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염란물을 본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눈이 뜨인다면 아마 염란물을 돈을 주고 보라고 해도 안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것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눈이 뜨이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가정의 회복 우리의 일터의 회복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주님 저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NBA